정답의 색구슬 구체 머시냐? 이기 카드 이기 자가수리 엘 두방 까비 수치심을 느끼는 이펙트 수치심이 엎어진 이펙트 아아아아 후회하는 이펙트 아니 이펙트가 사실상 정답에서 제일 부자한 이니 다가도 가지고 있는 너무 얼션네 냉기 구체는 수비하고 갓을 듯 완전 갓캐잖아 완전 갓캐잖아? 선착순 한명 이펙트 아 이거 어 아흐 호호 요거는 엘리트 가는게 맞지 않을까 떨비 어 어? 어? 암전 자가수리 전세 수리 월세 수리 언어 외국어 메아리 자가수리 메아리 암전해야됨 메아리 파광해야됨 메아리 파광이 맞겠지 띠띠 띠띠 자다가 파광 네대 맞고 사라진 아보징어 에임빠띠 에임빠띠 물 루 루 무지개 무지개 같은 카드 아니 이 일반 몹 갈걸 빙하 와 이펙트 겁나쓰 오이오이 소녀석 체력이 가득 찼다고 어떻게 한거지 어어 잘못 눌렀다 으음 애매한데 이건 뭐하죠 봉봉 봉크 봉크 이지 편향 이지 룬 괴라미드 아 옆에 개 너무 다 없잖아 초커 먹을래 왕권 먹을래 쓰윽 안 먹을래요 입맛이 없네요 보수유물 중에 근데 대부분이 맛없긴 하다 왕관이 제일 맛없어 뭐임 자가수리 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못내나 터보 몇 드림 이십이 이십이 이십오 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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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자수를 못하네 자수뿔?! 자수를 먹었으니 자수뿔을 주도록 하지 너무 고마워요 에이트 가자 내 고로미 가비 교본이면 뭐 아 인공물 나왔으면은 쐈을텐데 아쉽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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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지 않음 하 이렇게 힘들게 잡고 석재 달력 받네 그에게 주어지네 석재 목걸이 파괴강수 딱 두대만 때리면 되는데 아 아 아 퇴충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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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장 쓸만함? 뭐야 전화왔다 일하는게 요도 아닐까 아들이 포르도 방송하고 있어요 아들이 포르도 방송하고 있어요 게임이요 게임 게임 와 이거 이번에 어떻게 잡냐 이즈 편향 너무 밑에 있는데 디엠 요즘엔 디엠이라는걸 합니까 디엠이 뭐지 듀얼 모스터즈의 약자인가 골기에서 3년이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강 과열판 유저 달고리즈 디지털 메카닉 디테트의 약자입니다 디지몬 이거 고기 나왔으니 꾸역꾸역 장방까지는 가겠지? 라고 생각만 할게요 과연 번개구채 번개구채 이제 듀얼 지고 아니게 되는겁니다 한..광.. DM 디펙터 메시지입니다. 헐 한 메시지. 그거 아님? 음성사소함. 이제.. 크래블린 나올거 아님. 다음. 다음 카카오. 아니. 잠깐만. 살려줘. 아 뚱크 데이템에. 와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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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폭풍 얻다 쓰나요? 자가수리밖에 없는데 망 병지편향 인공물사입니다 인공물사입니다 융합 열심히 키워야지 아하 죽어라 아이 근데 딜 넣을거 주내 없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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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넣었는데 우리 미드 딜 왜케 못나온? 52 딜밖에 안 넣어진 않았네 119 딜이나 넣었네 서지 서 울 주의 강화필화? 그냥 로로로로 할까? 뾰롤라베 에너지는 융합이랑 터보한테 맡기자 어... 잘 나왔다 잘 나왔 기난 듯 안 돼 안 돼 돼 돼 돼 돼 돼 에리트가 싫음 지금 또 전체 공격이 없잖아 이러면 또 아굴 오지게 만든다고 아니 왜 맛있는 거 새 왜 맛있는 거 한번 해 줌 아이고 이 맛있는 걸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요 최적화? 들고 가야겠지 수바 수바 서버 야동 어떻게 할까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 알고리즘도 키워야 되는데 어둠이가 좀 살살 때렸으면 충분히 키울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아 안만봐도 이거 엘리트 가면 깡통될 것 같은데 아 이렇게 교본이 잘 해주는 거 아니고서야 냉정함 냉정함 냉정과 열정과 디펙트 사이 아이약 1댐 맞았어 아이약 오오 헬로월드 커탄 아 하하하하 석재 달력이다 렐렐로 폰 근데 이 거제같은 헬로월드 도그라이크게임 엘리트는 너무 리스크만 크지 않나 별로 안가고 싶네 서지 편향이면은 밸류 모자라지도 않을건데 괜히 리스크만 들리고 싶진 않은데 여기 길막하고 있으니까 잡긴 잡아야겠네 내 길을 막다니 그 용기 하난 가상하군 엘리트 잡을때까지는 써야될거 같은데 신성 찾아볼까 신...성 신...신이시여 실명 두개 쓸만하지 않나 눈 멀어라 우와하하 어근가 내일 슬더스 정지 먹을듯 내일 슬더스 정지 먹을듯 아름답군 내가 나설 것도 없었다 어 재활용 재활 드래곤 재활용 있어야 헬로월드 태울 수 있음 앗 캐리 날력 딜 맞추기 아까 117이었잖아 네메시스에서 발동하고 엘리트에서 발동했으니까 거의 한 200정도 되지 않을까 와우 이 정도면 맞춘거나 다름없지 달력 캐리오 로봇 채범이 3위였습니다 헷 뭐야 똥생이네용 실패 지금 데카와 창의적인 인공지능에 좀 의존하는 경향이 있네 근데 이제 카드 더 퍼밍할 기회는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해야돼 네 레 요번에서 메아리 나오면 다 해결됨 다 해결됨 조각 모음 쓸 수 있나? 쓸 수 있지 강화할 거 재활용 아씨 그러면은 여기서는 조각 강화하고 사막에서 재활용 강화할까 재활용 강화도 지금 매매하긴 하네 조각 먹지 말걸까 이 정도면 어차피 장의적인 인공지능에서 나올 건데 아 본님 이러군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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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력 대상이구나 상위력 대상이구나 뭐 이제 그냥 켈리 쏘으면 칠수가 없지 집어치우고 메아리나 줘보세요 퍼냥이는 데 존먹는다 아 그만 나와 타임 이즈러닝 아웃 아 아 아 아 진짜 쓸데없는 파워만 오지게 나오네 라고 할 뻔 이제 헬로월드만 준다 상공지능에서 나온 상공지능에서 나온 상공지능에서 나온 상공지능 한번 보여줘 처신차를 하라고 상공지능에서 나온 상공지능에서 나온 상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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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안나와 낳아 쏘지 놈아 아 피깎이잖아 피까피까 가즈아 대 헬로월드 왜 데카가 더 많이 맞았냐 실력으로 교본에서 메아리 뽑아야 실패시 사망 찾으시는 물건 헬로월드 나왔습니다 제가 찾던 헬로월드 여기 있네요 장의적인 인공지능 왜 이렇게 퍼지야 시작공원 이거 진짜 말아먹었다 이거 오케이 겨 이거 또 사막에서 울고 이게 게임이야 지구 사막화의 경종을 울리는 게임 이 시각의 인공지능은 이 시각의 인공지능이 일부러월드 다시 한번 쳐다 이 시각의 인공지능은 저의 인공지능은 이 시각의 인공지능이 아하 끊어내기 써야할거 같은데 근데 강호도 못하는거 왜이렇게 비싸네 아하 과연 아 밀집 깎지마 도라이야 쯔쯔 상도라이죠거 와밤피 그 고기 정말 맛있겠네요 고기 먹을래오 아 헬로월드 제발 헬로월드님 낄대 끼세요 제발 그래도 이번에 힘깎았네 쉬워 헬로월드님 낄대 이젠 정말 헬로월드 뿐인가 엘로월드 속에 있는 디펙트의 무한은 가능성 헛새달려 그는 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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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계약순만 나와 배운 로봇이야 배틀필드 에뮬레이터 희로다 밀집 깎이고 지는거 아닌가? 폭풍이 있으니까 질일은 없긴한데 왜 이런 걸 쑤시는거죠? 맵중시전 달력 딜 맞추기 0 정답 키야 근소였다 개고수 제 귀 넣어야 돼요? 뭐 넣어야 됨? 다중시전 캘리퍼스 있으니까 다중시전이 맞겠다 아휴 폰 감사합니다 재커? 재커로 어둠 돌리기 근데 냉기 돌리는게 맞으니까 지금은 다중시전을 그리고 재활용하면은 에너지 많이 줌 에너지 많이 줌 다중시전 이라고 기능 리허resh 파이프 러시 석재달력이 신이라기 보다는 석재달력을 사용할 줄 아는 데텍터가 신 아닐까요? 1차는 석재달력 사용법 모르는거 들키기 싫어서 7천전에도 잡는듯 퀵퀵퀵 도 swim 와 저색이 좋은 걸 못 쓸 줄 모르네 나 먹을 줄 모르네 와 서울주의 어디 갔냐 서울주의 서울 서울주의 싱킹 메아리를 못 쓴다고? 라고라 메아리 응 다시 뽑으면 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달력... 달력립을 까먹고 말았습니다. 엠마이가 달려... 이랑 먹을 줄 모르네... 목이 메는 디펙트... 목이 메는 디펙트... 딜 따라가야 되는데... 융합을 좀 씁시다. 싱킹을 좀 해야... 강혈파니의 1스택이니까... 에너지를 깔고... 바드를 뽑고... 안봄을 쓰고... 아... 이제 딜 넣어야 되는데... 전향 쓰고... 아... 에이... 으아... 제목이다... 살려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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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쓰려... 아... 아... 15 곱하기 15 고작 그 정도냐 어이 어이 심장 미청거리고 있지 않나 미청거리고 있지 않나 미청거리고 있지 않나 아 약하구나 아역개도 미션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할 것 같네요 디펙트 필리토스 살았다 트루 디펙트